저절로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 회로라는 게 그냥 숨겨버리는 거야. 만성통증 환자의 35%가 자살평등을 느꼈다고 합니다.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세요. 고칠 수 있다고 오늘 여기 그래서 나왔거든요. 뒤에 들어왔어요. 제일 아프신 부분 좀 눌러보겠습니다. 아! 에이! 어깨, 팔, 다리, 허리, 무릎 모든 통증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. 수용하는 것입니다. 저는? 도대체 믿을 수 없어요, 아이가. 오, 젓가락에. 고마워! 오, 나 이거 하나도 안 아파요. 거짓말처럼 안 아파. 왜, 나 이거 죽이냐. 미쳤나봐, 나 이렇게 못 잃어놨어요. 앵난냥 따님이 놀래고 있어요. 따님이 정말 놀래고 있어요. 나 좀 고쳐주십시오.